창원지법 형사 4부는 지난 3월 창원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5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 사건을 저지르고 각종 범죄로 29년 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이 남성은 공판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 후에도 검사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며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해 가능성이 열려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